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평균 가격이 4주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주 대비 리터당 7,008원 하락한 1,689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26.6원으로 8원 하락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동지역 긴장 완화 움직임에 따라 당분간 국내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